교회를 다닌지가 오래되었고 누가 나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도 정말로 그분을 진짜로 믿고 있나? 가끔은 의심이 될 때도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고 하다는데 사실 나는 잘 모르겠고 대부분의 모태신양들이 아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냉정하게 말해서 어려운 상태지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신앙으로 있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고 신앙에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모태신양들의 어떤 신앙 모습을 맞춰볼게요 자 일단 예배 빠진 적 거의 없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빠졌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봉사도 아마 지금 현재 동시에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도 여러 가지 봉사로 돌아가면서 해봤기 때문에 할 줄 아는 봉사의 개수는 거의 무한대급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다 할 줄 알겠죠 악기도 대부분 하나만 할 줄 알아 드럼도 조금, 베이스 조금, 건반 조금 그 다음에 성가대도 해봤고, 주일학교 봉사도 해봤고, 천연부 회장도 해봤고 정말 교회에서 요구하는 직책은 거의 다 할 줄 아는 가끔씩 교회 미화도 막 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성경 스토리 많이 있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야곱, 다윗, 삼손 그런 어떤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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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뭘까? 어떤 신앙의 심적인 동의를 묻는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좀 자신이 없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인가? 아닌데 내 삶에 기쁜 일이 조금 더 많은데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벌어진 가장 감사한 일인가?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를 점검해 보려면 여러분들의 감사기도를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감사기도한테 제일 먼저 무슨 고백해요? 비슷할 거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룡한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따뜻한 가족과 집 주시고 보통 우리의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고백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결과가 이런 소유와 안전은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인데 그런데 감사 고백할 때 구원이 잘 안 떠올라? 그건 솔직히 나한테 그렇게 구원이 감사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기독교가 어떤 종교야? 라고 물으면 딱히 어떤 할 말이 없어 예배 시간에도 남들은 기쁘대 즐겁대 정말로 이 신앙이 기쁘고 즐겁나? 나는 이 신앙 생활 해야 되는 거고 일요일날마다 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거고 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딱히 기쁘다 즐겁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모태신앙의 상태들이 지금 제가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태신앙들은 선택권이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종교를 가질지 말지 고민해보기 전에 정신차려 봤더니 나는 교회에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율동을 하든 뭔가를 하든 나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존재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예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교회 활동이 신앙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에 근거한 것인지 이걸 참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고민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냥 습관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로 가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그건 아니야 나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좋다는 것도 알겠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애 같으면 야 그럼 너 교회 나와봐 할 텐데 나 이미 교회 나왔어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그 상태로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보통 두 가지의 엔딩이 펼쳐지죠 첫 번째 고민을 치열하게 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 깨닫는 거죠 아 난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엄마 아빠의 압박 때문에 교회를 나왔던 것 뿐이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습관대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경우 그냥 나가자니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벌받을 것 같고 그냥 뭐 교회에서 어쨌든 교회 다니면 소소하게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니까 같이 뭐 김장 담그고 봉사하고 노래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냥 미지근하게 다니는 거죠 아니면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네요 되게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뭔가 이상한 걸 신앙이라 생각해서 교회에 희한한 과몰입을 하는 경우 갑자기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 이슈에 매몰이 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단 같은 곳에 매몰이 된다든가 근데 저는 이해가 가는 게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붙잡을 게 없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굉장히 확실하게 어떤 목표를 제공하는 거야 야! 이걸 붙잡는 게 신앙이야 그럼 그때 비로소 시원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안 좋은 결과로 보통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습관적 교회 활동을 진짜 신앙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하냐?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어? 저 아닌데요? 저 믿는데요? 뭘 믿는데? 어? 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요? 신의 존재를 믿으면 그게 신앙이야? 솔직히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대부분 어떤 급하고 슬픈 일 앞에서 다들 신을 찾는데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도 하라님과 예수님을 고백하는 귀신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존재를 믿고 있었죠 신의 존재를 그렇다고 걔네가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럼 진짜 믿음이란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지표들 이런 질문들 앞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잘 모르겠는데 뭔가 계신 것 같아 뭔가 그분이 좋은 것 같아 이거 믿음 아니에요 빨리 인정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스탑에 가니까 그 다음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텐데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믿음의 3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형성하는 3가지의 단계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의지 내가 믿고 싶다라는 의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싶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단 이 복음을 듣고 싶다 궁금하다라는 생각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지 근데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이 의지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그분을 알고 싶어 믿고 싶어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지식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누구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3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태신앙한테 이 얘기해 주잖아 그럼 대부분 자기가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 아 제가 이게 없네요 아직 성령의 도우심이 제가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아직 이 복음이 제가 믿어지지 않았던 거였네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대부분 사례는 이거 둘 다 없는 사례였어요 대부분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래서 못 믿는 거야 믿고 싶은데 일단 알아야 믿지 어? 저 알고 있는데요 저 복음 알고 있는데요 그래 복음 뭔데? 요한복음 3단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려고 독승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케이 근데 그거는 복음의 요약이지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한테 떠오르는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인간이 죄인이라고 정말?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인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셨는가?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중동에서 발생한 죽음이 현재 나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복음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가 설교를 가면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좀 장난처럼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일부러 남학생 하면 탁 찝는단 말이에요 친구 이름이 뭐니? 네 뭐 박진수입니다 그래? 내가 물어볼게 자 복음을 알고 있는 박진수랑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차은우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해? 그럼 애들 막 웃는단 말이죠 애매하니까 답변하기 그럼 내가 한 명 더 물어봐 옆에 여학생 이름이 뭐니? 뭐 이야름입니다 그래 아름아 내가 물어볼게 복음을 알고 있는 이야름과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삼성 이지영 회장 외동딸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하니? 이게 약간 농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다들 대답을 못해요 모르니까 복음이 귀하다? 그럼 진짜로 복음 없고 다른 거 다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뭐지? 생각보다 복음은요 상당히 많은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필요로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도 안 내린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한 문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는 그래서 죽으면 천국가 아 그래 어떤 경우에는 이 두 문장만으로도 갑자기 정말 감화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냐고 정말 이 두 문장에서 모든 게 다 동의가 돼? 보통은 이런 질문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이 안 내려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어? 그냥 음악적 즐거움과 반복적인 구호 안에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나는 믿고 있을 거야 믿고 있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진작을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앙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점점 신앙을 위한 대가가 커지거나 아니면 삶의 큰 질문이 맞닥뜨려진 순간이 왔을 때 신앙을 놓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영상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지만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일단 이거 일단 이게 없어 대부분 여기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말했던 대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모두 던져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일단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에 대한 답을 내린다고 이것이 무조건 믿어지느냐 그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엔 성능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도 몇 가지 임상의 경우를 봤을 때 성능의 도우심이 지식과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 듣자마자 진짜 감아대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경우는 지식이 공급되고 시간차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도 그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네 라고 하고 있다가 삶에서 어느 순간 쿵 하면서 그것이 내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압으로 천천히 여기에 감아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성능의 도우심인 거죠 그럼 이 성능의 도우심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기도로 구하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태신앙들은요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시면 돼요 일단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질문하고 알아가세요 이때 좋은 것들은 뭐냐면 기초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강의나 책이나 설교를 들으시고 제일 좋은 거 항상 끝나고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성능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실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성능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아 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믿어지지 에이 다 마찬가지야 그 시간차 있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이것들을 함께 탐구하는 공동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것들을 알아가고 탐구하고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엠마오 연구소가 도와주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복음이 필요할까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그것을 다양한 매체로 공급할 테니까요 신앙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컨텐츠들의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저도 책임감 있게 컨텐츠들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지금 이 영상은요 여기 있는 이 세미나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은요 이 세미나에 다룰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이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고 함께 문답하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